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남편들은 다들 잘나가는 듯 보이는데 왜 유독 내 남편만은 잘나가지 못하는 걸까요? 아내분들이 세상 궁금한 질문이 바로 이걸 겁니다. 누구보다 근면성실하고 똑똑한데다가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일상을 살고 있는데 부자가 되기는 커녕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직장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돈만 조금 더 있다면 자식들에게 그간 못해준 것도 좀 더 해주고 싶고 지질이 궁상 떨며 살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졸람했던 허리를 좀 한 칸 풀고 살았으면 좋겠고 남편이 저렇게 피곤해 쩔어 살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깊습니다만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꼬여서 생활이 이렇게 빡빡하게 된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착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순진하고 제도교육이 주입한 틀을 깨트리지 못하고 그 속에 갇혀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부자들의 심리와 행동을 연구한 사회학자가 알려주는 우리 남편들이 왜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니 배울만큼 배웠고 가방끈도 남보다 짧지도 않고 근명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남편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공유는 사랑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저는 요즘 돈 공부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거나 해서 바쁘게 돈을 막에 끌어모으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 갖고 있었던 잘못된 돈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받고 위한 공부를 하고 또 부자들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제 운명이 너무 박복했다거나 돈이 저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오는 돈마저도 밀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참 제 말씀이 아니라 어명한 사회학자가 하신 말씀을 뽑아서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가난한 남편은 오랜 시간 일한다. 가난한 남편들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두고 새벽에 출근해서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일합니다. 과로사도 두렵지 않습니다. 시간 외 수당과 야근 수당에 집착을 하죠. 그리고 연말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부자 남편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부자 남편들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욱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를 이룬 부자 남편들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버는 데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재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터득해서 만든 것이죠. 부자 남편들은 아이디어는 모름지기 이래저래 해야 한다는 그런 틀이나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장에 적고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국리하고 또 국리합니다. 가난한 남편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돈 없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돈 걱정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을 때 부자 남편들은 아이디어를 쉴 새 없이 쏟아내고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내 남편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가난한 남편은 그저 열심히만 한다. 무조건 열심히만 일을 해서 부자 남편이 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남편들은 이미 부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뿐더러 안타깝게도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죠. 부자 남편들에게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을 직장에 묶여있다는 뜻이 아니라 경쟁자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남편이 지친 육신과 피로함으로 오늘 하루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 자부하고 내일도 더 열심히 일하자고 다짐을 하지만 부자 남편들은 지친 육신이 되지 않기 위해 더 좋은 해결 방법을 부단히 찾습니다. 부자 남편들이 생각해낸 방법들은 노동의 혁신을 가져오고 생산력을 끌어올려서 결과적으로 더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가난한 남편의 일자리가 없어지죠. 가난한 남편들은 열심히 살지만 하루하루 더 힘겨워지고 부자 남편들은 계속해서 더 편하게 더 효율적으로 살면서 더욱 일하지 않고도 윤택한 삶을 살아갑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남편들은 지금 이 방법밖에 대안이 없다고 믿지만 생각만 바꾸면 사고 전환만 이루면 얼마든지 대안이 있고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만 안 가본 길이고 새로운 생각이기 때문에 가난한 남편들은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두렵기 때문에 현실화시키지 못합니다. 내 남편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 가난한 남편은 작은 것에 집착한다. 가난한 남편들은 푼 돈이나 작은 것에 목숨을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할인권, 쿠폰 등에 집착하고 물건을 살 때도 몇백원, 몇십원 차이에도 엄청난 집착을 보입니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음식이 세일한다고 마트 문이 열리기도 한참 전인 새벽부터 나가 한나절 줄을 서서 치킨 한 마리 사와서 행복해합니다. 기억나시죠? 몇 년 전에 벌어졌던 롯데마트 통큰 치킨을 사기 위해서 한참 줄을 섰던 것 말입니다.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당장 부자가 되기 위한 편법과 꼼수만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대박 기회만 노린다 이겁니다. 한방, 역전, 인생역전 그래서 사기를 당하거나 일뚱한 주식에 투자해서 해운화할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부자 남편들은 푼돈에 목숨 거는 일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일한다고 새벽에 나가 줄 서는 일은 없습니다. 그 몇 푼보다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죠. 내 남편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네 번째, 가난한 남편은 기다리기만 한다. 가난한 남편들은 로또 번호 조합하면서 부자가 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반면 부자 남편들은 어떻게 하면 로또에 버금가는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부자 남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물건을 줄 수 있다면 부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늘 더 좋은 무언가를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남편들은 부자 남편들이 만든 세상을 탐욕적이다라고 증오하고 경멸하지만 종국에는 그 속에 빨려들어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순응하고 살게 됩니다. 가난한 남편들이 TV를 보거나 인터넷,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낼 때 부자 남편들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새로운 묘안을 찾고 모색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가난한 남편들은 부자 남편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울기만 하며 불로소득으로 살아간다고 욕하지만 부자 남편들은 놀지 않습니다. 부자 남편들은 노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이 더 재밌고 그 돈이 눈덩이처럼 불러 점점 커지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놀래야 놀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마지막 다섯 번째 가난한 남편은 시간을 소비한다. 가난한 남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의미 없는 오락거리에 대부분을 써버립니다. 여가 시간을 그저 의미 없는 즐거움을 찾으며 그것이 인생을 즐기는 것이라 믿으며 살아가죠. 물론 부자 남편들도 취미생활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부를 창출하 쓰는 수단이 되는 놀이를 즐깁니다. 이를테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여기저기 좋은 땅을 보러다니며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혹은 돈이 되는 미술품에 관심을 갖고 미술관을 다니며 감상하기도 하면서 미술품에 대한 안목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놀면서도 투자가 되는 일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취미생활이 곧 돈으로 연결되는 구조죠. 그렇게 살면 피곤하지 않겠냐 묻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부자들에게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취미 중에 최고의 취미는 바로 취미생활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가난한 남편들이 스포츠 경기 결과에 즐거워하고 화내고 그러는 동안에 부자 남편들은 해외 기업들의 결과 등을 보며 놀듯이 공부합니다. 틈나는 대로 외국어 공부를 하기도 하고 와인 같은 것들을 공부하며 취미와 공부를 동시에 즐기기도 하죠. 가난한 남편들은 좋아하는 일과 돈을 벌 수 있는 일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부자 남편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 아니냐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로 돈을 번다는 게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겠냐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돈 버는 거 쉽지 않죠. 누구나 부자가 되는 거라면 그건 더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이 빨리 변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부를 창출하는 방법도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이해와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부자 남편이 되거나 부자 남편을 두셨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먹고 사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